흐흐흐 중학교 3학년 수학상 센 수학 C단계 968번부터 972번까지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968번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4는 0의 두 근이 0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a는 자연수라고 했고 근은 유리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근의 공식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2a분의-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다시 영리해서 써주면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8에 플러스 32가 돼서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8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유리수라는 건 어떤 수죠? n분의 n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고 m하고 n은 정수인데 단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하죠. 그쵸?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면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 벗겨져야 돼. 요소리는 요 안에 있는 수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a는 지금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41-8a가 제곱수가 되도록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a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 수가 41보다 작은 제곱수가 돼야 되죠. 자 41보다 작은 제곱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1하고 4하고 16하고 25 36 요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41보다 작은 자연수 1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빼먹었네. 요기다 쓸게요. 9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지금 요 값들이 다 41-8a의 후보들이죠. 그쵸? 자 이 아이들이 되면 근이 유리수가 되는데 자 이때 모두가 다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a가 자연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요기서부터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자 요 때는 8a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2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럼 a가 얼마 나오지? 4가 나오네. a 자연수 나오니까 자 요건 우리 만족하는 a 값이 되는 거고 요 때는 8a가 얼마가 돼야 되냐? 4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5야. 구해줄 수 있겠죠. 요 때는 8a가 37이 돼야 돼요. 자 a 값 자연수가 아니니까 땡 요 때는 마찬가지로 3a가 25가 돼야 돼. 8a가 25 25 마찬가지로 자연수 아니니까 패스. 요 때는 8a의 값이 16이 되면 되죠. 요 때는 a 값이 2가 나오니까 우리가 찾는 자연수 a가 맞고 요 때는 8a가 5 우리가 찾는 자연수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 가능한 a의 값은 4하고 5하고 2가 되고 우리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모든 자연수 a의 합은 2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니까 6 플러스 5가 돼서 11이야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969번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첫 번째 나온 수를 a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첫 번째 나온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이차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중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중근을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죠. 자 여기서 b는 a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b가 되고 자 요 값이 0이 돼야 되네. 그럼 a제곱은 4b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쵸? 자 첫 번째 나온 수가 a 두 번째 나온 수가 b라고 했어. 우리 순서상을 생각해보면 여기 a하고 b의 순서상 b가 1일 때 a가 일단 2 가능하죠.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은 b가 2이면 8이니까 안 되고 3이면 제곱수 아니죠. 4일 때 b가 4가 되면 a는 여기 16이니까 4 그쵸? 그 다음에 5 되면 20 제곱수 아니고 6 24 제곱수 아니네. 그래서 우리 가능한 거 이렇게 두 쌍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고 했냐면 두 번 던진다고 했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곱해야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약분해주면 18분의 1이 되겠죠. 중근을 가질 확률은 18분의 1 답이 되겠어요. 970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0 플러스 m은 0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2차 방정식 m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m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은 중근을 갖는다. 이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0 플러스 m은 0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 보다 커야 되죠. 그쵸? 그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 보다 커야 되고 맞죠? 일단은 4로 나누어주면 16 마이너스 20 플러스 m 값이 0 보다 크다.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기 1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m 0 보다 크다고 마이너스 m이 크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4가 되겠죠. m의 값은 마이너스 4 보다 작다. 일단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에 대한 m의 값의 범위가 되고 두 번째 그 다음 m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배의 m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은 중근을 갖는대.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소리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0이다 라는 거죠. 그쵸? 써보면 b제곱 얘가 b고 b제곱 마이너스 4 x제곱의 계수인 a 그 다음 상수왕 c 0이 돼야 돼. 이렇게 되겠죠? 제곱하면 4배의 m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m제곱 플러스 2곱 하기 3은 0이 되고 양변 4로 나누어서 일단 약분을 할게요. 그 다음 전개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마이너스 3m제곱 마이너스 6이 0이 돼서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0은 0이라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면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여기 붙으니까 m 플러스 5 m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m의 값은 1이거나 이렇다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뭐랑 뭐를 모두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m값은 마이너스 5 또는 1인데 이때 m값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므로 우리가 찾는 m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970번에 구하고자 하는 m값은 마이너스 5야 하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971번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의 두 분을 ab라 하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분을 cd라 하자. 우리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일단은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일단 두 분의 합을 구해주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3이 되고 두 분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 여기까지 구해놓을 수 있고 여기서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야.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2야. 여기까지 구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4가지인데 이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 하냐면 a c분의 1 플러스 bd 분의 1 플러스 ad 분의 1 플러스 bc 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거 값 구하라고 하면 최대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대입을 하죠. 지금 보니까 항인 개수가 몇 개? 4개예요. 우리 이 앞전에 뭐 했었냐면 인수분해 단원에서 항이 4개인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했는데 항이 4개인 경우는 두 개 두 개를 묶어서 일단 공통인 게 있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묶으려고 봤는데 공통인 게 아예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a분의 1이 공통이고 이렇게 보니까 b분의 1이 공통이죠. 둘씩 둘씩 묶어서 정리할 거고 여기 공통인 a분의 1로 묶어주면 남는 게 c분의 1하고 d분의 1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공통인 b분의 1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지? b분의 1로 묶어주면 d분의 1이 남고 c분의 1이 남으니까 똑같이 c분의 1하고 d분의 1의 합이 돼요. 두 항의 공통인 부분 c분의 1 더하기 d분의 1이 공통으로 잡혔어요. c분의 1 더하기 d분의 1로 묶어내면 여기는 a분의 1이 남고 여기는 b분의 1이 남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이제 각각의 식을 정리를 해주면 통분하면 cd분의 d플러스 c가 되고 여기는 ab분의 b플러스 a가 될 텐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우리 다 아는 값들이죠? 대입해서 답만 내주면 되겠네요. cd자리에는 2 c플러스 d자리에는 4 곱하기 ab자리에 마이너스 1 a 더하기 b자리에는 3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죠? 쌤 곱하기인데 마이너스를 잘못 봤네?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972번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두 근의 합과 곱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상수 pq를 구해서 그 합을 잡으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은 두 근의 합과 곱부터 구해보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보면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p가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q가 되죠. 근데 이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인 마이너스 p와 q를 두 근의 합과 곱 합과 곱이 마이너스 p랑 q를 이 방정식의 두 근으로 취한대요. 두 근의 합과 곱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어. 그럼 다시 x제곱 플러스 q-3x 플러스 2p는 0의 두 근이 뭐하고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p하고 q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때 우리 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서 그쵸? 여기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면 p-q는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q-3 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p 플러스 2q는 p-2q네 p-2q는 마이너스 3이야 라는 식을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곡 두 근의 곡 마이너스 p 곱하기 q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얘는 2p가 되겠지. 마이너스 p-q는 2p라는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때 니은식부터 정리를 해줄게요. 니은식이 이 식을 먼저 정리할 건데 이 식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2p 플러스 p-q는 0이 돼서 p로 묶이죠. p로 묶으면 2 플러스 q는 0이 되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p하고 q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곱이 0이 되니까 첫 번째 p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q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p가 0인 경우 p가 0인 경우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p가 0이면 마이너스 2 q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때 q의 값은 2분의 3이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대입해주면 p q자리에 많이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p의 값 q의 값 여기 p의 값 q의 값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처음에 이 2차 방정식 이 두 근의 합과 곡 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p하고 q값 각각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p 대입해주면 x제곱 p가 0이니까 됐고 플러스 2분의 3은 0이 되고 따라서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쵸? 우리 제곱은 항상 어떻게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있나? 없어.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은 해를 갖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1번 경우는 땡. 그럼 2번 경우는 어떠냐면 다시 여기 대입해주면 x제곱 p자리에 마칠 q자리에 마이 대입해주면 요렇게 얘는 근을 갔나 볼까?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구해보면 b제곱 49 마이너스 4ac 49 플러스 8이 되니까 57이죠. 양수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맞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p하고 q값은 2번 경우인 마칠하고 1을 구해줘야 되고 p 플러스 q의 값은 그럼 얼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2인 마이너스 9야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